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인생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해서 가르는 능력 또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보고 우리가 흔히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문제와 축복을 동시에 주십니다 문제라는 그릇 속에 축복과 응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 담겨있는 큰 응답과 축복은 보지 못하고 문제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속은 거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속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반대로 제대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보금 가진 자에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에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 시작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그 문제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받고 응답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 보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보금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맞다라면 요한보금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사실이 맞다라면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굉장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신함과 염려 속에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결국 현실을 선택함으로 중요한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 시위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든지 쉽게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뜰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붙잡고 지금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시대적인 요청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 3, 7 시대의 원년을 앞두고 교회는 이제 막바지 라스트 천을 통해서 본당 헌당에 올인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거죠 이 어려운 경제의 난국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에 헌신을 다해서 지금 본당 헌당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가 많은 성교의 일정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 2, 3, 7에 남은 자로 70 지역과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릴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70인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여정이고 길이고 시간표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축복과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게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단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갈 수 있을까 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의 속임과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위로부터 임하는 보좌와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서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파도를 잘 타는 겁니다 파도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은 서핑을 못합니다 서핑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흐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보면요 골목골목마다 계속 가게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들어섰다가 어느 날 보면 망하고 나가고 그럼 또 임대가 붙어져 있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뭐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망해서 나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목사인 제가 봐도 저런 종류의 가게를 하면 안 될 텐데 전혀 지역의 상황과 수준 사람들의 요구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봐도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걸 끝까지 무식하게 용감하게 하더라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흐름만 타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으면 100%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꼭 다른 흐름을 탑니다 다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다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실패의 흐름을 잃는 것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끝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그 사람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것이 이미 깊게 체질화되어서 견고한 틀이 되어 보였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흐름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놓고 남을 원망합니다 현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 다 핑계입니다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 나의 생각과 기준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흐름 속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물 속에 몸을 맡기면 일단 수영은 못해도 몸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절대 몸은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맥주병이라고 합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면 아무리 수영 못한 사람이라도 일단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제가 놀이기구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겁이 많아서 저희 아내는 놀이기구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막 저 무서운 거를 굳이 내가 돈 내고 왜 타야 될까? 타면요 저는 일단 막 몸에 힘이 들어가요 무서워서 안 떨어지려고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편안하게 있으니까요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력 이게 들어가는 순간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인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이 너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내 것이 더 강해요 내 고집이 더 강합니다 내 주장이 더 강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간 전체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그날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과 인생을 여러분이 매일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면서 굉장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한데요 내 자신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바뀌어요 하지만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어느 날 그렇게 안 되던 체질이 삶의 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얼마나 백해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싸워왔던 육신의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싸움의 주인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매일 말씀 붙잡고 각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주도권입니다 신양생활은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흐름과 이를 거부하는 유대의 교회의 이 율법과 전통사상의 흐름이 부딪히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흐름의 싸움입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양생활과 영적 세계도 결국은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뭐든지 힘이 있는 쪽으로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알면서도 왜 불신앙하고 염려할까요? 자기가 불신앙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 이거 불신앙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신앙하고 있어요 염려가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불신앙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왜 흔들립니까? 직장에만 나가면 왜 흔들립니까? 힘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영적 주도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면 예배지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난 예배를 드렸는데요 난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예배를 평생 드린다 어떻게 되죠? 종교인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피원약을 놓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아벨의 영적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좀 오래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마음속에 자세나 마음태도가 이게 예배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얘들을 한번 잡을까 근데 또 잘못 잡으면 율법 되니까 그래도 함께 예배 예배가 감사한 거니까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하필 또 영적 예배 말씀하셨으니까 드디어 그동안 갈았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자세가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같이 포롬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뭔가 부딪혀온 것 같아요 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달라요 중심이 다르더라고요 포롬과 믿음의 고백이 달라요 무슨 말이죠? 벌써 아이들 마음속에 아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이게 마음속에 이제 박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과 영적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을 거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주도권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함옥해라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선하고 바르게 살라는 그런 도덕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무조건 양보하고 나는 그냥 죽은 척 그냥 착한 척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남은 자 전도자로 70인 제자로 부른받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70인 제자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하고 다 초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라 손으로 악을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뭐 때문에요? 이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거의 100% 육심문화, 흑암문화입니다 주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로 구조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돈 벌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과 현장에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끌려가고 타협하고 적당히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빛의 문화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나가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초대계와 70인 제자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성과를 많이 올리고 더 앞서나가고 그게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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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